오늘은 프로크리에이트와 프로크리에이트 드림으로 불꽃 애니메이션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들과는 다르게 이번엔 프로크리에이트에서 불꽃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프로크리에이트 드림에서 불꽃들을 여기저기 시간대별로 배치해서 불꽃축제 느낌을 만들어보려고 해요. 그럼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애니메이션을 그려보는 것부터 시작해볼게요. 일단 캔버스 크기는 가로 세로 2000이고 해상도는 72dpi로 설정하고 열어줄게요. 배경색으로 검은색을 부어주고요.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든 다음 여기에 본격적으로 애니메이션을 그려보기 전 불꽃이 움직이게 될 가이드선을 먼저 그려볼게요. 레이어를 하나 더 올리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선을 가운데쯤에서 그어봅니다. 이제 이 중간 지점에서 원형으로 사방으로 뻗치는 선을 그려야 하는데 보조선을 켜고 그려볼게요. 동작을 누르고 그리기 가이드를 켜줍니다. 그리고 가이드 편집을 눌러요. 지금은 가이드선이 검은색이라 안 보이는데 색을 밝게 조정하면 가이드가 보입니다. 2D 격자 상태인데 우리는 원형 보조선이 필요하니 원근 탭을 누릅니다. 그리고 원근의 중심이 될 부분을 찍어줘야 보조선이 보여요. 파란 선 꼭대기 부분을 터치해봅니다. 그럼 터치한 부분을 중심으로 원근 가이드가 생겨요. 완료를 눌러서 창을 닫고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보조선을 참고해서 가이드선을 이제부터 그려볼게요. 4분의 1만큼만 그리고 나머지는 복제와 회전으로 뻗어가는 선을 360도 채워서 모두 그려줍니다. 가이드선이 완성되면 레이어 하나로 합쳐주고요. 이제 가이드선을 참고로 한 프레임씩 애니메이션을 그려볼게요. 그리기 가이드는 이제 탭을 꺼주고 이젠 동작 캔버스에서 애니메이션 어시스트를 켜줍니다. 아래 애니메이션 탭에서 검은 레이어를 터치해서 배경 탭을 켜주고 마찬가지로 가이드 레이어를 터치해서 전경 탭을 켜줌으로써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제 이 배경과 전경 사이에 불꽃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레이어별로 쌓아볼게요. 가이드선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낮춰주고 레이어를 추가해서 노란색으로 쏘아올려지는 첫 번째 불꽃줄기를 그려봅니다. 한 번 더 레이어를 추가해서 흰색 포인트를 줄 건데 레이어들은 그룹으로 묶지 않으면 각각 개별 프레임으로 인식하니 그룹으로 묶어준 다음 그려볼게요. 흰색 점을 그리고 빛살난 효과를 이용해서 밝게 빛나는 것처럼 표현해줍니다. 그리고 그룹 위에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이제 두 번째 프레임 불꽃을 그려봐요. 조금 더 위로 위치해주고 불꽃줄기도 조금 더 길게 그려봅니다. 마찬가지로 흰색으로 포인트를 주고 빛살난과 가오시안 효과를 적용해서 빛나는 것처럼 표현해줘요. 세 번째 프레임도 마찬가지로 해볼 건데 레이어를 추가하니 이전 프레임들 잔상들이 다 보여서 바로 전 프레임 그림의 모양이 안 보여요. 이럴 땐 애니메이션 바 설정에서 어니언 스킨 프레임을 최대해서 1로 낮추면 바로 전 단계의 한 프레임만 파랗게 표시되면서 모양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불꽃줄기는 제일 길게 그려봅니다. 네 번째 불꽃부터 여섯 번째 불꽃은 점차 짧아지게끔 그려줄 거예요. 7번 프레임은 노란 줄기 없이 흰색 원형점 레이어만 두고 여덟 번째는 일곱 번째 흰점 레이어를 복붙해서 조금 더 작게 크기를 줄여서 점차 사그라드는 느낌을 줄게요. 아홉 번째 프레임은 공백으로 둡니다. 이제 10번 프레임부터 불꽃이 터지는 모양을 잡아줄 거예요. 흰색으로 중심점을 기준으로 사방으로 폭발하는 느낌의 삐죽삐죽한 형태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빛살란 효과를 이용해 느낌을 살려주고요. 그 위에 레이어를 추가해서 11번째 프레임은 노란색으로 좀 더 큰 삐죽삐죽한 형태를 그려줘요. 마찬가지로 빛살란 효과를 적용해주는데 이번엔 크기와 번을 더 조절해서 좀 더 과하게 효과를 줘보겠습니다. 12번째 프레임부터는 불꽃 줄기가 다시 나타날 거예요. 중심점을 기준으로 퍼져나가는 노란 줄기를 그려볼게요. 원형이니까 다 그릴 필요 없이 복붙으로 회전 위치 조정으로 360도를 다 채워주고요. 그룹 안에서 레이어를 추가해서 흰색 포인트도 줄기마다 다 찍어줍니다. 빛살란과 가오시안 효과를 흰색 포인트와 줄기에 원하는 만큼 조절해서 입혀줘요. 13번째 프레임도 동일한 방식입니다. 12번째 프레임보다는 줄기들이 좀 더 길고 더 뻗어나간다는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줘요. 재생 버튼도 틈틈이 눌러보면서 움직임을 확인해봅니다. 14번째는 불꽃 줄기를 제일 길게 그려볼게요. 15번째부터는 불꽃 줄기를 서서히 짧아지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째도 마찬가지로 그려볼 건데 여백이 모자라서 잘라내기 및 크기 변경을 터치하고 캔버스 크기를 2500으로 조정해서 키워볼게요. 배경에 남은 여백도 검은색으로 채워주고요. 16번째 불꽃 줄기를 마저 그려보겠습니다. 17번째는 가장 짧은 줄기로 그려봅니다. 18번째는 줄기 없이 흰 점만 그려요. 18번째 레이어를 복붙해서 불투명도를 50%로 낮추면서 19번째 프레임까지 완성합니다. 20번째 프레임은 흰 점이 한 번 더 터지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중심 주변의 점 4개를 작게 찍어봅니다. 다음 21번째 프레임은 20번째에 찍어놓은 흰 점들을 피해 다른 위치에 흰 점 3,4개를 찍어줘요.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원하는 모양대로 잘 나왔으면 맨 마지막에 빈 프레임을 하나 더 추가해서 프로크리에이트에서의 작업을 끝내봅니다. 이제 완성된 이 불꽃 프레임을 드림으로 가져와서 배치해 볼게요. 드림즈 어플을 켜고 영상 캔버스 먼저 만들어 볼게요. 플러스 버튼을 누른 후 공백을 누른 다음 영상 제목을 클릭한 후 속성에서 너비와 높이를 정해줍니다. 가로 세로 1600, 1200 크기로 만들어 볼게요. 스플릿 뷰 모드를 켜고 프로크리에이트를 열어준 다음 방금 만들어 놓은 불꽃 그림 캔버스를 끌어서 아래 트랙창 쪽으로 가져옵니다. 그룹 밑에 정체모를 트랙이 딸려왔는데 삭제해 주시고요. 그룹을 열어서 이젠 필요없는 파란 가이드 레이어도 삭제해 줍니다. 그룹 안에는 불꽃 그림들만 있을 수 있도록 검은 트랙은 그룹 바깥으로 빼주고요. 불꽃을 가리지 않도록 다시 맨 아래쪽으로 배치해 줍니다. 검은 트랙을 터치해서 지속시간 연장하여 채우기를 눌러서 5초 동안 검은 배경이 깔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전에 헷갈리니까 트랙별로 색상 라벨을 붙여서 구분해 볼게요. 방법은 트랙 터치 후 밝은 영역을 누르면 원하는 색의 라벨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불꽃은 사이즈를 좀 줄여서 왼쪽으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랙 터치 후 복제를 누르고요. 복제된 트랙을 위쪽으로 가져온 다음 0.5초 정도 시간 텀을 좀 주고 트랙을 위치한 다음 화면 오른쪽 위쪽으로 배치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복제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불꽃 트랙과 시간 텀을 좀 두고 트랙을 놓아준 다음 이번엔 가운데 아래쪽으로 배치해 볼게요. 복제를 하고요. 역시 텀을 둔 다음에 다시 화면 왼쪽 부분으로 옮기고 이번엔 크기도 좀 키워 보겠습니다. 또 한 번 복제를 하고 이번엔 오른쪽 아래로 배치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복제를 해서 가운데로 위치한 다음 사이즈도 제일 크게 키워 봅니다. 배치가 모두 끝났습니다. 손가락 4개로 화면을 터치해서 큰 화면으로 잘 움직이는지 확인해 볼게요. 움직임은 괜찮은데 불꽃색을 좀 더 다양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추가로 해 볼게요. 다시 프로크레이트로 가서 아까 만든 불꽃 그림을 복제한 뒤 불꽃줄기 색깔을 변경해 보는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번의 색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못 찾아서 노란 줄기가 있는 레이어 부분을 하나하나 터치한 다음 조정해 색조 채도 밝기에서 색조와 채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일단 분홍색으로 노란 줄기를 모두 변경해 볼게요. 변경이 완료되면 이렇게 분홍 불꽃 그림 애니메이션이 완성됩니다. 이번엔 캔버스를 한 번 더 복제해서 파란색으로 줄기를 모두 변경해 볼게요. 파란색 불꽃도 완성입니다. 그럼 이 분홍 파랑 불꽃을 아까 만들어 놓은 드립 영상 캔버스로 가져와서 노란 불꽃 트랙 중 몇 개랑 바꿔 볼게요. 이제 불꽃 색상 추가까지 모두 완성입니다. 이전 영상들처럼 프로크리에이트 그림 완성 파일과 프로크리에이트 드림 애니메이션 완성본 파일을 설명란에 게시한 블로그 링크에 첨부해 놓을게요. 프로크리에이트 드림 부분부터 따라해보고 싶은 분들은 그림 완성 파일을 다운받으시고 드림즈 어플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과정 영상을 가져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